이제 사람이 없어주나보라 드링크 버리기 어어어어어어어어어 17개 이거 먹고 버리면 안되다? 구상 없어 그만 버리라고 해 아 그거 드링크 17개는 좀 아니지않나 야 willst운게 드링크 17개 없는데 야 이거 진짜 심했다 너무 심했다 드링크 버리는 거 진짜 너무 심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아아악! 근데 예전부터 이거 해달라고 한 사람들 몇 명 있었거든 내가 했는데 근데 예전부터 해달라고 했어 쪼피다 들림도 켜달라고 그랬었고 한 몇 명 해달라고 했었는데 채팅창에서 봤는데 못 본 척 했었어 시청자 선생님 벌풍선 50개 감사합니다 UI 다음 자 기장까지 끄기 아 이거 확률을 좀 줄여야겠는데 아 근데 이거 아직 하도 의미 없어 이거는 약간 좀 긴박할 때 눌러서 돌려야 재밌으십니다 아직은 그치? 오 이쁘지? 이거 UI 키고 UI가 자동으로 켜지네? 앞에 오토바이 집에 가자님 초콜릿 50개 감사합니다 이무선하기 여기서요?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반씩이 아니라 아니 어차피 하긴 했잖아 당장 당장 하긴 없었잖아 아 차를 치여 그러면? 어? 그럼 차를 치이냐고 범 버렸어 아 나 그냥 갈래 야 싸우지 말자 지금 굳이 싸워야 돼 얘랑 아 화내는 거 아니야 아 미쳐나 진짜 아 미쳐나 진짜 아 미쳐나 진짜 아 이거 아 이거 빼야 될 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아 이거 게임에 너무 진행 방해되는 거를 빼야 될 거 같은데 아 화내는 불같은데 안 누를 수도 없고 에프키 누르기를 30으로 바꿔야겠네 반등 너무 자주 나오네 가만히 까먹고 있었다 나이 먹어 봐 원래 이래 어우 아 놀래라 깜짝이야 시끄럽다 그치? 소리 끄고 하자 이거 오늘 될 날인가?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고 가자 하나 둘 셋 아 싫어 시끄러워 시끄러워 와 진짜 부정적이다 나는 이렇게 잭팟이 터지면은 아 오늘 되는 날이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분은 잭팟 터지니까 여기서 운 다 썼네 이렇게 하고 아 이거 생각할 때랑 달라 이거는 되는 날 되는 날 델론델 안 되겠다 뛰어가는 건 안 되겠다 중고 막을 가자 너무 멀다 이토바이 아 와 여기서 왜 있어 짱공 나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우상반거리 슬핑이뽔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50개냠냠 50개냠냠 아 잠깐만 나 왜 자꾸 죽이려고 해 기다려봐 지금 죽으면 안 된단 말이야 오늘 계속 허무하게 죽어서 음 내렸어 음 내렸어? 그럴 줄 알고 내렸어? 오십게 냠냠 무서워서 어떻게 청렴을 속도를 냈어 싸워 저렴 이 집에 사람이 쓰자면 드링크벌이여 열일곱기 먹고 버리면 안 되나? 구상 없어 그만 버리라고 해 아 드링크 열일곱기는 좀 아니지 않나 야 가진 게 드링크 열일곱 밖에 없는데 야 이거 진짜 심했다 오늘 될 날인가 드링크 버리는 거 진짜 너무 심했다 어 마음이 너무 아파 확률이 너무 해자야 냠냠을 더 넣어야겠어 이제 그동안 나한테 당했던 사람들이 이걸로 대가풀하고 만들고 있긴 한데 너무 심했잖아 어서 입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드링크 버리 술튀기 꽃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이모션 하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슬퉁이 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린크 버리기 아 나 베리는 줄 알고 온다 어떡하지 슬퉁이 포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살구송 부르기 나는 살구야 너랑 살구야 나는 수박이야 널 사랑할 수 밖에 없어 참회야 네가 없으니까 참 외롭다 네가 웃으면 좋아 튼튼한 이야기를 해 널 좋아하는 내 맘을 너 알고 있니 이거 일자만 할게요 아 이거 잠깐만 이거 파밍 좀 할게 이거 잠깐만 있어봐 나 정신이 없어 지금 아니 정이랑 싸우는데 살구송 부르라고 그러고 내가 멀티가 안돼 아니 적당히 1번 총만 버리고 1번 총 버리고 다른 총 먹고 쌍콩 라이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너무 무서워 만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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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 illeg는'? 입속 waist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음악 음악 김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음악 이번 총만 버리기 anything 음악 g rede duino demais 음악 가 응 수 눈감기 1, 2, 3, 4, 5 가야돼 1키를 해야 의자를 찾을 수 있고 술팅이뽕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스쿼트 5개 바로하기 가야되는데 치킨이 4,200개 걸려 의자 없어도 잘 낀건가 가야되는데 아는게 해보내야 될거 아냐 그 사춘이네 아니 이거 어떻게 가방을 어떻게 버려 무거워서 너무한거 아냐 이거 뭐 치킨 어떻게 먹으라는거야 이거 하고 이판하고 확률적 조정할게요 꽝이 안떠 꽝이 50개 함념이 왜 안떠 슬픽이뽕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이번 초 아 아 초 없어 야 초 없나 아 도전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망한 것 같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이거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? 재미가 있어 이게? 치킨 거의 다 먹은 치킨을 바꿔야 돼 너무 심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고통스러워 50% 확인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했는데 이번 총 버리는 거를 안 나오게 해야 돼 이건 10% 가자 이걸 버리니까 답이 없어 게임을 할 수가 없는 건?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아, 적당해 진짜 이번 총 그만 버리려고 해 아니 이걸 이렇게 많이 쓰면은 미션 깨는 거보다 내가 더 받아요 주택이님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느낌 이거는 되는 날, 되는 날 델론델 그래 들어가자 들어가서 파밍하면 되겠지 바퀴가 없네 바퀴가 없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깨우라 깨우라 그럼 과거 할라 69개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룰렛도 삭제 각이네요 문결표 지급 끝 아 예스 오늘 하면 당부관 안 할 거야 오늘 하면 당부관 안 할 거야 고마워요 관계가 없어버려 도착할 때 Ann